팽 강아지 팽 강아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... 이상합니다 아들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였죠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마당에서 많이 봐서 좋아 죽겄다고 근데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좋아 죽겄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살겠다로 바꿨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맨날 요즘 아들이 잘 되니까 좋아 죽겄다 좋아 죽겄다 하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제가 좋아 살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엄마들 좋아 살겠.. 미치겠다 그거는 괜찮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풍선도 들어주시고 엄마 엄마도 좋아 죽겄다고 하면 안된다는 거 좋아 살겠다고 하면 좀 사해라 좋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조국영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 이게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오픈식이어서 제가 꽃을 아까 들으려고 했는데 꽃을 하나 이렇게 또 우리 천사랑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 톰님의 스마일 공고에서 오래오래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할까요? 네 저 안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들 몇 살이세요? 50살 아이들은 아무도 못하네 그쪽 다 18세죠 저희 엄마도 이름이 순인데 18세 순이 많이 불러드리거든요 오늘 다같이 18세 순이라고 생각하고 18세 순이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픈식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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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바람이 침어붙을 수치면 우리가 놀아버린 소식이 오네 그대기 사고 이면 누가 뭐라 쓰지 않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다같이 에이야 에이야 사도를 쳐라 상대를 쳐라 우리 어쩜 더 올라가네 우리 팀장 안녕하세요 예쁘겠죠 아름답고 이제 밤이 새장시 담배에 간장만 태우는 여자 parfĩ생 nest 아름다움이 하 Tyl dammi새 מת 아이미새 아이미새 나를 불린다 사랑은 나 아미씨야 아미씨 한 번 더 준비! 하나 둘! 아미씨 아미씨 아미씨야 아미씨 아미씨 사랑은 나 아미씨야 아미씨 아미씨